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맛이 없어. 나이가 먹어서 경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없어. 아빠 많이 드셔야겠네. 아빠 많이 드셔야겠네. 어우, 고개 잡는 거 너무 힘들어. 어우, 뭐야 이거. 어우, 먼지. 어우, 물을 내도 물이 있겠는데? 물 깨끗해. 어우, 물 맑은 거 봐. 물이 많이 늘어네. 어디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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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유, 통가리. 어, 통가리. 통가리. 들어가. 왜, 왜 이게 통가리야? disciplinary RED moderator and 아 여기 뭐야. 이거 한 번 시들어 뭐, 안에 있어. 어허허허. 어예. 엑읔예. 자, 목다니래. 이제. Stamp кот으로 들어가 vapor 저기, 너무 좋다. 벌써 돌아다녀? 사람들 만나기로 안ี่니까. Komb이 bell 탱가리 있는데 안해? 꺼내봅시다 탱가리 탱가리가 왔네 여기 탱가리 밭인데? 이 동네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미꾸리라고 했지? 수수미꾸리?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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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이거 잊어버렸대 배륙종계? 배륙종계라고 했나 이게? 아닌가? 무슨 미꾸리냐 아유 새끼봐 새끼 가 뭔데? 아 이거 백화살이다 야 엄청 커 보이죠? 별발 이거는 툭 치면 들어간다? 카메라에서 잡히겠지? 해봐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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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살이다 야 아유 모레무지네 모레무지네 오 여기가 모레무지네 어 입지가 좋은거야 이야 이게 어우 모레무지도 귀 안좋아 요즘 보기 힘들어 어우 야 맛있겠다 야 됐어 몸 그래도 들어갔다 오우야 뭐뭐 들어갔나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꺽지 껍지도 있네 껍지 돌보기 시리 시리 오 꺽지 큰거리 돌보기 그 좁은 공간이 엄청 많은데 그러게 말이야 이거 이거 어우 이거 크다 아 제네볼 있어 제네볼 있어 가요 어 어 어 여기 좀 나오겠다 이건조 아 여기가 이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무슨 나운덱 어유 씨 아빠 발쳤어 어 어디 어디 어 오 굿 어우 이거봐 이야 크다 오우 실이 큰거 봐 아니 이게 뭐야 기름종개가 그렇게 많네 밝아졌어 이게 다 밝아졌어요 아우 밝아졌어 기름종개가 의외로 인해 큰 강에는 없는데 일단 넣어봐 두가리 두가리 아빠 친구들한테 이게 맛있는거 잡고서 왜 다 살려줬냐고 혼났어 하하하하 어 얼굴이 있겠다 야 어 이거 뭐하나 다르쳤어 어 발 쳤어 발 쳤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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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갈견인가 야 여기는 갈견이가 귀하지 않니 갈견이가 안보네 나 안쓰고 있나봐 어우 이거 봐 꽤 크다 야 야 크다 크다 이러니까 다리를 탁 치지 와 오 갈색 안쓰어 어우 야 여기 엄청 많다 오우 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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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안에 많아 오우 이야 오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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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네 어 어우 옆으로 엄청 빠져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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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이게 어디보자 뭐가 들었나봐 어휴 어디 봅시다 어우 꼭지 큰 놈이다 야 꼭지 왜 시리가 이렇게 커 와 대박 시리가 꼭지 만하네 야 엄청나다 야 통가리도 엄청 많이 들었다 돌보기 이야 이거 봐 이거 야 아빠 이렇게 실이 이렇게 큰거 쉽게 못보는데 물이 엄청 많이나봐 어 실이 작은식은 살려줄게 오호 얘 퉁가리가 이렇게 많이 해? 퉁가리가 웬말이야 너 채 돌고기 넷 다섯 어 너무 작다 얘네들은 여섯 오케이 너무 작아 얘네들 미니미니 어 다 살려줘 중고기 오우 이야 이거 뭐 큰 돌멩이가 없어 이거 여기 한번 해볼까 이게 뭐 한꺼번에 왕창으로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땅돌인가 어 천원이다 어? 천원 천원 오우 이야 진짜 천원이야 어 행제했는데 야 뭐야 이거? 야 천원 벌어 떼야 천원이에요? 어 야 이건 누가 잊어버렸냐 어 야 오우 아니 왜 물에 천원이 있는거야? 그러게 저쪽도 살살 가봐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 다 모여있어요 여기 봐요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 저리 들어갔으면 내 몰아봐 어 아까 엄청 많았는데 다 빠져나갔네 이거 봐 잘 그래 어이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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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되겠다 그거 안되겠대 얼른 살려줘야지 이게 뭐야 피라미 갈견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많이 잡혔나 아유 이거 갈견이 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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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면 매운탑각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충가리가 많으니까 충가리한테 쏘여가지고 얘네들 정신을 못차려 오우 뭐라무지 얘네 충가리한테 쏘였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힘이 없어 그렇게 애매이 되지 너 충가리한테 쏘여가지고 그래요 저기 한 마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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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거 꽤 큰데. 어우 이거 퉁갈이 이거 크다 야. 이 퉁갈이는 이렇게 무식하게 생겨야 돼. 종개. 이런 종개는 큰 강에는 보기 힘들어 오염된 데는. 맞아요. 퉁갈이 저기서 누는데요? 퉁갈이가 몇 마리야? 엄청 잘 간다. 어디 가봐. 야 조심히 가요. 가 가 가. 거기 놀지 말고 가. 근데 퉁갈이한테 쏘여주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차리겠지. 어이구야. 어이구. 가 가 가 가 가 봐. 가발. ence